여러가지 그것 없이 빔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빔이라는 것을 자꾸 모델링에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진짜 말이 많아. 정말 말이 많아. 말도 빠르고. 천천히만. 의도적으로, 저 좀 빠른 편인데 찍을 때는 좀 의도적으로 천천히. 알았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꾸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고 말이 빠르니까 자꾸 그 다음 얘기 뭐 해야 될지를 막 하니까 주문 부문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형은 말이 빨라도 딱딱딱 잘 전달해가지고. 전달이 돼요? 그럼 다행히. 저는 잘 이해돼요. 그래? 그럼 다행입니다. 옛날에 어떤 그 그게 아마 건축사협회인가? 거기 가서 발표할 일을 써가지고 발표했더니 나이 많은 교수인지 뭐가 뭐든. 나 무르더라고요. 어떻게 약간 뭐랄까요? 빨리 안 돼. 말을 되게 몰라. 빨리 함에도 불구하고 확 했어. 나 기억에. 확 했어. 뭐 쉼없이 확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이런 거 많이 하시나봐요? 그러더라고요. 네? 했더니 뭔가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좋게 들으세요. 근데 이렇게 뭐 약간 장사꾼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얘기인가?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형이랑 저랑 배경 지식이 오버랩킹 되는 게 많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해도 추상할까? 그려지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해볼까? 뚝 까먹고? 지금 한국에 아까 빔 얘기해가지고 문제점? 나중에? 얘기 좀 해줘봐요. 그래요? 어떤 문제점? 아까 얘기했던 거 잠깐 얘기한 거 좀 그래요. 빔이라는 거가 네. 2009년 10년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한창 막 빔빔 거렸어요. 동대문 그 DDP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한국 사람들 특히나 한국 사람의 편이 뭐하는데 되게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 기술을 내가 지금 당장 소화하지 못하면 도태될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 건축계 특성상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젊은 교수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되게 환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뭐라는 표현은 한데 건축이라는 학문이 다른 학문이랑 다르게 되게 기술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맨날맨날 바뀌는 학문이 아니에요. 물론 새로운 키워드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정말 수십 년 전에 했던 Thesis를 갖고 아직도 자기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주제들이니까 많거든.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빔, 디지털 디자인 이런 것 3개 키워드가 좀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그 뭐랄까 기존의 어떤 그런 교수사회 뭐 아카데믹 사회에서는 되게 새로운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지가 있는 거예요. 뭔가 뭐 협회가 만들어질 여지도 있고 그렇죠. 뭔가 여러 가지 그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엄청 뭐 교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빔, 빔, 거리고 뭐 이게 앞으로의 새로운 기술이고 새롭, 제가 보니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닌데 새롭다, 새롭다 이러면서 전문사한테 새롭게 그러니까 말만 새로운 거예요. 사실 따시고 말만 새롭게 마치 무슨 정당에 이름 바꿔 가지고 새로운 정당 되듯이 갑자기 뭔가 새로운 그룹이 생겼어. 근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연구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세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새로운 새로운 먹거리고 새로운 방향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열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현실화에 대해야 된다라는 의지들은 너무 다 충만해. 근데 어떻게 어디 시작할지는 잘 몰라. 사실 그게 어떻게 그 시절에는 저도 좀 덕을 봤던 게 그러다 보니까 뭐 SOM이라는 회사 있을 때 도대체 설계사무소 입장에서 해외설계사무소는 그 빔이라는 걸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뭐 초청을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자 뭐 그래도 저 그 당시 뭐 진짜 몇 년차 되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 이런 회사에서 여러분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주면 이제 한국 회사에서 당연히 아니 지금 이 설계 숫가에 저걸 어떻게 합니다. 하나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한국 사람들 그 한국 회사들 입장에서는 아 선진 회사가 되기 위해선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내가 제가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가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오히려 현실적인 거 생각하세요. 캐드 레이어나 좀 제대로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그런 새로운 기술들에 좀 익숙해져야 하면 익숙해지면 그런 것들이 되게 뭐 굳이 특별한 서비스로 인지되지 않고 되게 기존의 프로세스에 쉽게 융화가 될 겁니다. 물론 되게 아이디어라는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바꾸는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가장 중요한 건 변화는 필요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필요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그 필요한 부분을 긁어줄 수가 있는데 제가 관찰자전실장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의 어떤 지금까지 그 빔은 가려운 것을 긁어준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파도 만들고 새로운 것을 잡고 뭔가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나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자꾸 뭔가 계속 붓가 자꾸 혹이 붙은 거야. 뭘 해야 돼. 자꾸 뭘 해야 돼. 그래야 정부 돈도 따고 그러니까 뭔가 어쩔 수 없이 자꾸 뭘 해야 돼. 근데 그 뭘 한 게 결국은 뭔가 기존의 프로세스가 좋아져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뭘 좋아져야 될지에 대한 필요성 없이 뭔가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얘 때문에 얘가 안 좋아지네. 왜냐하면 시간적인 여유 비용적 여유가 없는 거야. 얘만 하기도 바빠 죽겠었는데 얘까지 해야 되는 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좋자고 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이게 된 거야. 심지어는 얘를 한다고 하고 얘는 제3자가 해. 근데 기존의 프로세스와는 전혀 연결거리가 없어요. 얘를 하고 얘를 만들어. 렌더링 하듯이 뭔가 모델 만들고 렌더링 항상 하나 첨부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냥 기존에 건 기존에 대로 하고 업체를 하나 하청업체나 하여야 해서 얘네들이 이걸 만들어주네. 그리고 납품할 때는 같이 있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빔이라는 거를 인포메이션을 담는 컨테이너라고 하면 얘네 것들이 여기 담겨야 되는데 얘네 걸 여기 담기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그냥 부산물인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게 그게 얘는 얘대로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드 하나도 빔을 캐드에서도 빔을 만들 수 있는데 아직 얘도 빔이 안 돼 있어. 근데 얘 빔도 안 돼 빈 됐다는 표현이 맞지만 아직 정보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이 인포메이션을 여기다가 컨테이너에다 넣으려고 하니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현실이에요. 많은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모르겠어요. 이런 말 되게 조미스럽긴 한데 전문가가 실무적으로 아직도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이랑 일을 하면서 미국에서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A라는 회사의 도면을 받아보면 모르겠어요. 그게 뭐 Revit 모델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CAD 파일이 됐든 한번 열어보면 알아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관련된 거에 대한 정보를 정보에 대한 그 개념이 뭐랄까 가치를 갖다가 부여를 하는구나. 그런 식의 정보에 대한 그런 가치와 여러 가지 없이 빔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빔이라는 거를 자꾸 모델링에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빌딩도 뺐으면 좋겠고 나는 모델링도 뺐으면 좋겠어. BIM에서 사람들이 저는 I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빌딩 모델링으로 생각해요. 그게 그게 좀 약간 물론 이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들 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서 필요한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국가에서 만약에 그런 걸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어떤 데이터 물론 요즘에 사실 되게 확실하게 어느 정도 나와요. 어떤 데이터가 어떤 수준의 레벨으로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흔히 인도 하나 하나까지 다 만들었어요. 정말 남들이 보면 와 얘는 거의 LOD 500 수준이네. 다 있네. 뭐 그냥 갖다 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지을만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싱글 설페이스 하나야. 근데 얘는 당장 지금 CNC 머신 갖다 넣어가지고 돌려서 뽑아낼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LOD에는 레벨 오브 디벨로먼 인데 싱글 설페이스 하나니까 남들이 보면 야 저거 뭐 그냥 스케치 모델 아니야? 하지만 얘는 이미 패브리케이션 될 수 있는 정보가 다 담겨 있고 준비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디테일이 아무리 많은 모델보다도 어떻게 보면 디벨롭이 많이 된 모델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뭔가 그런 식의 개념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구현을 했느냐에 대한 그 연결거리가 중요한 거지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막 엄청나게 뭐 만들었어. 막 디테일 다 만들었어. 근데 시공사는 아 이건 필요 없고 나는 이건창호 쓸래. 이건창호에 뭐 타이 뭐뭐 쓸래. 아 그럼 거기다가 모델링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모델링을 통해서 다른 간섭이 됐든 다른 부재와 간섭이 됐든 아니면 뭐 그거를 설치를 하는 데까지 들고 들어가는 로지스틱스가 됐든 여러가지 측면에 필요성에 의해서 모델이 디테일하게 모델이 됐다면 그렇게 모델을 디테일하게 만들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모델이 중요한 모델인데 필요도 없는 모델을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LOD 300, 400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아무 정보가 없잖아 거기에. 형이 쌓인게 좀.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런 오해들이 그런 식으로 뭔가 뭘 메꿔야 된다는 거 뭔가 이 조건을 매칭해. 필요보다도 그냥 어떤 형식이 이러니까 그치. 형식이 중요하게 되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거는 필요, 왜 필요한지 뭘 내가 독을 두려면 뭘 박아야 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내가 무엇을 박을 건지 무엇을 뺄 건지 뭔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설계 저도 한국에서 5년제는 안해와서 가끔 한국 들어가서 보면 5년제 안에서도 단순하게 설계만 하는 것 보다도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인볼버가 돼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설계를 해. 설계를 하는데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물론 이것도 형식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그냥 내가 짓고 싶은 거를 짓는 것 보다도 이게 과연 어떻게 정말 실질적으로 지어질 수 있는지 밸류는 어떻게 되는지 얼마큼의 데이터가 실제 그 갖고 있는 시공 기술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설계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죠. 쉽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짧은 인더스트리 자체가 이게 딱 한 곳에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가 아니라서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런 거에 관심은 최대한 기울여야 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건축가 역할이 점점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동부 있을 때 항상 하는 얘기들이 점점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된다. 그쵸. 아닌데 솔직한 얘기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물론 각각 영역들이 워낙 깊어지니까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물 지하에 설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런 관점에서는 점점 건축가가 되기가 정말 올바른 건축가가 되기가 이런 컨텍스트에서 쉽지는 않은 것 같고 학교나 혹은 사회에 나가서도 되게 취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직업에 일단은 전문가가 돼야지 월급을 받으니까 그쵸. 그런 여러 가지 아이러니들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점 그런 건축이라는 것도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좀 더 세분화 될 것 같아요. 세분화한다는 게 뭐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면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아키텍의 업무 중에 거의 80%는 약간 코디네이터 내지는 커뮤니케이러 조율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5년 동안 뭐 배웠어.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배웠으면 집 한 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물론 자기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깊게 했으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러지 못한 경우인데 근데 5년이나 투자를 했는데 정말 집 마당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스토리지 하나 못 짓는다. 되게 문제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뭘 배우냐를 따지면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르겠어요. 스킬도 배웠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걸 모를까 이해 어떤 어떤 거 환경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되게 그런 플래너적인 측면 그리고 커뮤니케이터 측면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운 거를 가장 활용을 하려면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 인포메이션이 됐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됐든 그거를 잘 자기가 흐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계속 배양을 해야 되는데 졸업과 동시에 너무 자기 그냥 내 책상에 올라와 있는 요것만 보게 돼 버리면 더 이상의 그런 흐름이 깨져버리고 내가 5년 동안 뭘 배웠나 싶은 거죠. 내 오늘 일에서는. 왜냐면 그게 쓰여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 내가 하는 일 자체를 내가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으니까 정말 그냥 나는 이걸 해야 되라고 하지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왜 해야 되며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때 어떤 그런 텐션을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오히려 좀 더 활용성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러면 왜 뭐가 더 아키틱 사이드 아카데믹 사이드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5년제 하면 그중에 한 1년은 모르겠어요. 다른 인더스트리죠. 개인적으로 그래요.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좀 한 1년 있다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인더스트리에서는 뭘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든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어떤 뭐랄까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좀 일깨와서 다시 건축으로 돌아오면 아마 보는 눈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뭐 공모전에 나가서 뭐 그런 것도 중요해요. 물론 이제 그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개념을 정리를 해서 그걸 하나의 어떤 글을 쓰듯이 정리해 나가는 사실 되게 중요한 중요한 일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방향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우리 사회에 중요한 거고 이걸 뭐 쉽사리 뭐 쉽게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제 우리 우리가 사는 사회가 뭐 다른 인더스트리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현장들이잖아요. 그런 현장들에 좀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으면 앞으로 더군다나 이제 뭐 다가오는 세계는 뭐 삶에서는 전공이 없어진다. 저 옛날에 그렇게 잠깐 딴 얘기인데 어느 날 그 리서치 할 때 그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뭐 빌딩을 나무 짓듯이 한다고 할 때 그때 생물학 전공하시는 분을 초청했었어요. 회사에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생각한 게 생물학에서 세포들이 서로 간에 관계를 하고 분열하는 이 이 메카니즘 만큼 완벽한 옵티마이제이션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무가 하나가 자라면서 잎사귀가 어느 쪽으로 많이 나가고 가지가 어느 쪽으로 나가고 순간순간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 하나가 자라나는 걸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 이건 우리가 모든 걸 모델링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생물학자도 초청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물리학 생물학 화학을 나눈 거는 인간이 주어진 시간에 그 모든 학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나눠 놓은 거지 뭐 그게 신이 됐든 조물주가 됐든 그 세계에는 없는 거예요. 물리와 화학이 분리돼서 존재하는 환경이 있어야 지금 없잖아요. 다 같이 존재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레어씩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특히나 건축이라는 거는 다른 학군들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서 충분한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때는 되게 관심이 많아서 뭐 다른 거에 자극을 본인의 영감을 위해서든 뭐가 되든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되게 아티스트적인 마인드 난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 왜냐면 그만큼 모든 게 열려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실물화를 하다 보면 이 인더스트리 만큼 그 폐쇄되어 있는 인더스트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중요한 인더스트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예를 들어 아이폰 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이어폰 나왔어요. 뭐 에어팟 같은 거? 뭐 에어팟으로 그러면 모르겠어요. 너무 비약한 비약적인지는 모르지만 그럼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노이즈캔슬링 기술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요구를 하고 그거의 흐름대로 가는데 이게 과연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뭐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건물의 노이즈캔슬링 노이즈캔슬링 하나만 봐도 이 노이즈캔슬링 기술들을 층간소음 층간소음도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하고 있을 텐데 그 하고 있다라는 거를 뭐 기술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왜 원하게 됐는지 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관념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는 항상 여지가 있는 거 같아. 항상 건축사에 대해서 그거를 차용으로 하든 아니면 그거를 뭐 메타포를 시키든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그런 식의 관점들이 되게 흔히가다 얘기하네. 갑자기 갑자기 일러왔지.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아키텍은 그냥 전공을 좀 이름을 없앴으면 좋겠어. 너무 레디컬 하신데요. 너무 좀 이렇게 좀 제안 제안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이렇게 지금 뭐 모르겠어요. 이게 녹화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진짜 형이 돌직구를 많이 던져주시거든요. 한국 한국 비매문제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한국 형이 막 한국 저번에 갔을 때 막 너무 그런 근데 어딜 가나 사실은 그 찬반이 확실히 확실히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속된 말로 이제 박힌 돌 굴러움 돌 그 다음에 여러가지 환경들이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면은 진통이 계속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근데 이제 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저도 들어갈 때마다 또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바뀌는 모습들은 왜냐면 이제 기존 것들은 사실 잘 안 바뀌거든요. 기존에 바뀌기 힘들죠. 근데 이제 새로운 것들이 올라올 때 것들은 많이 바뀌고 받아들이고 막 좀 여러가지 부분들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가니까 대기업에서도 회식 같은 거 술 권하고 이런 문화가 없대요. 젊은 친구들 때문에 근데 어떤 또 다른 얘기 들어보면은 젊은 친구들은 그런 문화에 이제 익숙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문화에 익숙한 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술을 드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형 같으신 분들이 각각 건축의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어 커딩했지 끝자락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있는 날리지라든지 정보 같은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그 정보를 갖고 또 자라나는 이제 그 새싹들 혹은 자라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또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새로운 환경들을 그럴 것 같아요. 다르게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건 뭐 솔댓말로 모르겠어요. 요즘 생각하면 뭐 알키텍은 건축가는 배고픈 직업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알키텍 건축가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직업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곳에 손을 댈 수 있어요. 뭐 그게 실제 우리 리얼 월드가 됐든 아니면 버츄어 월드가 됐든 모든 곳에 우리가 껴가지고 우리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건축가는 어느 대화에 껴도 아는 척 한다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웃긴 게 그냥 정말 어느 부분이든 융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건축가가 집을 짓는다라고 너무 이렇게 국한하지만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여러가지 인포메이션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생활적인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르겠어요 다양한 여러가지 것들을 그 자체를 만약에 조화한다고 하면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건물을 짓는 거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그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말 항상 그 학부생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하는 역할에 너무 제한을 두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이제 몇 가지 회사에서 일을 해봤지만 건축회사 건축학교에서 배우는 여러가지 그런 기술들 건축 집을 짓는 데만 쓰기에 너무 아까운 기술들 많아요 다른 데 가면 훨씬 더 비싼 돈에 팔릴 수 있는 기술들도 많고 말한 것처럼 뭐 모델링 렌더링 아니 건축회사는 누구나 다 아는 기술지 모르지만 다른 쪽에 가면 어? 되게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다양한 그런 영역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걸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그 좀 하면 어느 부분에 좀 더 강점을 둬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클릭하고 건축을 하든 아니면 다른 거를 하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과 그것들은 모르겠어요 난 솔직한 얘기로 건축가가 굳이 집만 지워야 되나 싶어 집은 정말 하나고 솔직한 얘기로 아이폰 케이스 하나 만드는 것도 어마무시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고 어마무시한 디자인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 농담사만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 엄청나게 우리가 디자인 스터디였냐고 옵션을 막 만들어내요 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건물 디자인 옵션으로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폰 껍데기 옵션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중에 하나 픽 되가지고 대박만 나면 야 이거 완전히 우리 끝나는 건데 이걸 왜 건물 디자인 한다고 해가지고 그중에 하나 디자이너가 픽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쓰레기통 들어가고 흔히 말해서 패턴 스터디 같은 것만 하더라도 엄청 패턴 스터디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중에 하나 픽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 프로덕이 엄청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그걸 갖고선 야 이걸 어디 뭘 스킨이나 이런 다른 다른 인더스트리 아니면 뭐 패브릭 인더스트리 이런데랑 흔히 말하는 요즘 표현으로 콜라보레이션이라도 해서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만든 디자인 산물이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잠재성을 그냥 아예 닫아놓고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인포메이션이 그 안에 산재되어 있으면서도 그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제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너무 비약적이긴 한데 그만큼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의 그 우리 인더스트리 이 안 인더스트리 뿐만 아니라 다른 인더스트리에서도 같이 평가를 해줄 수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평가를 받아야 되고 제일 위험한 거는 이 인더스트리에서 만든 거를 이 인더스트리 안에서만 평가하는 것도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는 특히나 좀 어둡지 않은 얘기예요 솔직히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좀 계속 벽을 좀 허물돼 그런 쪽에 좀 없어야 될 것 같고 뭐 학생들 입장보다도 사실은 교수들 입장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일깨워 주시는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너무나 모르겠어요 제 경험은 그래요 제가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와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그거 있다 유학 얘기하니까 생각하는 거 딱 하나 있다 한국에서 예를 들어 뭐 스튜디오에서 설계 수업에서 디자인 리뷰를 하면 보여주고 교수님이 싹 보시면서 마커로 하시고 그러고 그러고 이제 정말 그거 꼭 가져가 가지고 이제 다음 옵션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여기 학교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리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좀 분위기도 다른 거는 이제 데스크리뷰 많이 하잖아요 한국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했어 그래서 이제 뭐 교수가 이렇게 막 했어요 마크업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났어 그러니까 부르더라고 나중에 넌 왜 너는 왜 받아치지 않냐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는데 너는 왜 니 의견을 얘기하지 않냐 그래서 교수의 의견을 내가 받아치나 뭐 이런 생각했던 거 같아 그 당시에는 그때 첫 번째 설계 수업에서 그 사람이 야 내가 얘기한 게 정답 아니야 내가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한 거고 내가 정답이라고 누가 얘기해 너가 얘기하는 게 정답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나랑 싸워야지 그걸 왜 오케이 하고 다음번에 내가 그려준 대로 그려오는 거냐는 거야 그게 뭐냐 내가 무슨 지금 널 뭐 회사 직원이냐 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좀 충격했어요 개인적으로 그 당시 제가 다닐 때 한국에서의 그 설계 수업에서의 교수님이 그려준 거는 다음 시간까지 이걸 그려와야 되는 거였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에 좀 되게 그 당시에는 좀 달랐던 거 같아 모르겠어요 그게 유학의 장단점이라고 보긴 뭐하지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 그 얘기를 하니까 혼자서 아lee 그 내가 혹시 그 날이 없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